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안녕하세요. 저희는 허은수아 진끄들입니다. 저희는 어쿠스틱을 기반으로 한 포크 잣을 장르를 하고 있고요. 대중들에게 밝은 음악을 하지만 내면의 우울함을 담고 있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음악은 가장 나를 힘들게 하면서 가장 나를 힘이 되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요.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그리고 일상을 공유하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. 회사도 Innovations 간 그 장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